오렌지 카운티 3지구 슈퍼바이저 보궐선거에 출마한 로레타 산체스 전 연방 하원위원은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과 데이브민 주상원 37지구 후보, 그레이스유 LA CEO원 10지구 후보 등 한인 정치인들이 참석해 산체스 후보를 지지했습니다. 오렌지 카운티 3지구는 얼바인과 터스틴, 엔하임 힐과 오렌지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얼바인시가 전체 35%를 차지하는 지역구입니다. 이곳은 타드 스피처 슈퍼바이저가 오렌지 카운티 검사장으로 당선되면서 공석이 돼 오는 3월 12일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.